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이 오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서 화려한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상장을 계기로 쿠팡의 기업같이 국내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쿠팡이 혁신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시장, 더 자세하게는 온라인 쇼핑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지만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다시 거대한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쿠팡을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빅3를 형성한 가운데 신세계, 롯데 같은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이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틀거리는 이커머스 시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쿠팡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정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시초가를 보니까 공모가의 8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공모가 그리고 상장 직후 상당한 상승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리바바가 외국 기업으로서는 2014년에 미국 상장한 이후 그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이 시장 규모로만 보면 세계에서 5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대략 한 35%까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산업의 시장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 리테일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쿠팡은 요식업이나 여행업이라든가 그 밖의 신융복학 산업으로 얼마든지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 그 외연에는 이런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그 밖의 동남아라든가 다른 국가까지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확장성에 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업성입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소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너무 큰 경쟁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았었죠. 적자 기업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익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편견을 깨게 만드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시장의 크기, 그리고 확장성,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쿠팡의 어떤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적자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을 하면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쿠팡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이커머스 시장이 양쪽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커머스 시장에 정말 말 그대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지금 앞에 화면에서 제시된 이런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주자들이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만 만들면 됐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쟁력은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는 초배송, 물류 서비스에 기반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손쉽게 쇼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맞춤화된 쇼핑을 해준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의 온라인 쇼핑 몰들이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또 다른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 그런 시점에서 이 쿠팡은 미국의 상장에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함으로써 상당한 실탄을 마련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영역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실장님이나 저나 거리에 나가서 혹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익숙한 세대라고 한다면 요즘에 소위 M세대, Z세대라고 하는 신세대라고 할까요? 이제 막 경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부상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는 측면도 그런 세대의 어떤 뒤바뀌, 이런 것들도 한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전체 소비 트렌드를 이끌기 때문에 MZ세대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도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온라인 비대면 쇼핑은 물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전자상거래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 산업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확보해 나가는 작은 산업이 있는데 그게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의 개념 자체는 기존의 홈쇼핑이라든가 비대면 쇼핑에서 나아가서 온택트 경제, 여기서 온택트 경제라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쇼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브로 많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고, 질문도 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행자가 설명도 해주면서 하는 방식인데 제가 마침 어제 그저께 네이버 라이브 쇼핑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걸 참 경험담을 말씀드려보면 흥미롭네요. 제가 뭔가 물건을 팔았다기보다는 네이버 입장에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과정인데 이제 책도 해보자 라는 거였고 경영, 경제 전문가들 두 명을 섭외해서 이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 중에 많은 구독자들이 질문을 남겨요. 그러면 질문이 없었으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고 제가 생각해온 답변을 혹은 그런 컨텐츠를 얘기했을 텐데 중간중간에 해당 책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남기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자들은 더 큰 만족감과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MZ세대들의 니즈라는 것이고 그런 니즈를 정확히 공략하는 방식이 라이브 커머스인데 라이브 커머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제품의 라인업도 과거에는 식료품, 의류를 판매하다가 이제는 책, 또 나아가서는 자동차, 아파트 분양 이런 것까지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브 커머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에도 직접 참여하신 거 보니까 제가 앞서서 상점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게 익숙한 세대라고 한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취소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온라인 쇼핑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쿠팡 얘기, 네이버 얘기 했지만 지금 매물로 나온 업체도 있고요. 시장이 뭔가 빅3, 빅5 위주로 재편들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후발 업체들도 치고 들어올 기세도 보이고 있고 일단은 지금 빅3만 놓고 보면 네이버, 쿠팡, 카카오, 네쿠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군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 구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커머스 시장 자체만 보면 네이버 쇼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래 기준이죠. 앞에 제시되는 것처럼 26조 8천억 규모가 네이버 쇼핑이고요. 2위가 바로 쿠팡입니다. 20조, 21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베이코리아인데요. 이베이코리아가 20조 규모인데 이제 이베이코리아가 매각, 매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이베이코리아를 누가 가져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쇼핑과 쿠팡 간의 양강 구도, 양강 경쟁 구도에 있었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그 밖의 온라인 쇼핑몰들 혹은 그 밖의 오프라인 쇼핑 기업들 이런 여러 기업들이 이베이코리아를 사서 매수를 해서 흑자를 또 전환한다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베이코리아를 매수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도 관심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 같은 이런 온라인 쇼핑에 기반한 이런 기업도 이베이코리아를 흡수해서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같이 있는 것이죠. 카카오가 만약에 이베이를 매수하게 될 경우, 흡수합병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삼강 구도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 어떤 매출 규모에 따른 시장 순위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연합도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마트하고 네이버하고 손을 잡았죠.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반쿠팡 전선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쿠팡 전선 혹은 업체들 간 합종 연예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 빠르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 시장을 놓고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월마트는요. 두 시간 이내 당신 집 앞에 배송해드리겠다. 배송이 아니라 배달이죠. 이것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보자 하는 접근이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언택트 서비스가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시지만 주차장에서 픽업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은 구매하고 주차장에서 픽업하는 새로운 언택트 서비스 모델을 런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2020년 마이너스 3, 4%였는데 오히려 월마트는 6%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프라인 매장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하고 신세계 이마트 같은 경우도 네이버와 손을 잡아서 뭔가의 또 다른 언택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쿠팡이 못하는 배달, 이 배달을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네이버는 또 이마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 기업들이 합종연행 혹은 얼라이언스를 체결하면서 또 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언택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온택트 경제를 리드해 나갈 때 하나의 어떤 시장을 또 선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경쟁을 계속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드리니까 문득 떠오르는 거는 쿠팡이 어쨌든 지금 성장면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핫한 기업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전통업체들, 롯데라든지 이마트 이런 업체는 상대적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 시대에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소외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롯데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월마트 얘기를 하시니까 전통적인 유통업체들도 앞으로 언제든 어떤 전략으로든 상상하지 못했던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의 구도가 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 많은 유통업체들도 이베이코리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베이코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세계 이마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옴니 채널이거든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쓱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같이 겸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면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누가 더 소비자에게 더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가지고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베이코리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순히 20조 원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덩치 있는 매물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출의 증대뿐만 아니라 어떤 DNA의 변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중요하게 이런 주변을 봐야 되겠군요. 이베이코리아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스마일클럽 고객수인데요. 이게 지금 3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 고객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특히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오픈마켓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이베이코리아가 이미 갖춰놓은 오픈마켓을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함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뭔가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베이코리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앞에 말씀 나눴던 카카오 같은 온라인 기반의 기업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베이코리아와 합병을 해서 상대적으로 외연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상강체제를 마련해서 다른 경쟁자랑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될지 쉽게 예상을 못하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도 해보게 되고요.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